1. 2. 3. 3. 4. 5. 5. 5. 5. 5. 5. 5. 6. 5. 자기야, 잘 왔어? 나 밥 다 먹고 왔어. 사랑해요. 같이 사랑해. 형, 설렝이 왜 그래? 잠깐만! 섹시한 알았어요. 쟤입니다. 대박이다. 너무 좋아. 지금 당황하자에 제 것들은 딱 suck. 림 NOV. 나 너무 재미있었다. 내가 말했지 않게. 오늘 기분을 좋아해, 형이 미안해, 형이 미안해. 형이 미안해. 형이 미안해, 형이 왜. 내가, 내가 못생겼어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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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색, 각색. 아니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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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각색, 각색. 어, 왜 저래? 어? 벌칙인가요? 왜 저래? 의미, 심장을 그렇게 탑에 넣어. 오, 오, 이렇게 하면 되지? 이거 뭐야? 어, 어, 어? 형, 형은 뭐예요? 형? 형 이거예요? 아니 형, 이따가 형. 전주에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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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카메라 찍고 있거든? 야 이거 거의 볼 배경인데? 카메라 찍고 있거든? 이거 어떻게? 진짜 별로였어 어른이랑 이걸 다 같이 들어보시면 어려워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야 이건 내가 매달리인 거 아니야? 우치고인 형이네 아 그러면 안 된다고 어 잘생긴 사람이다 우리나라는 악수를 뽑고래 저는 연준이 형의 입술 가져가겠습니다 맞아요 연준이 형의 입술 가져갈게요 잠깐만 끊었다가도 될까요? 아 아 아 아 아 벗을까 그냥 아 아 형 아 뭐하는 거야 아 아 어딜 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렇죠 올라가고 그리고 낙법 낙법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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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에 여기 붙어가지고 이 몸 몸으로 딱 이거를 머리랑 이거를 딱 어깨로 잡아놓는 아 아 아 아 아 어 어 나중에 좀 사야겠다 야 오늘 뭐하는데 댓글 쳐봐요 아 아 넌 지금 쳐놓은 거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아 좋아 아 바스케트 우리도 듣고 싶어 help me 사랑해 채연아 어 아 인연을 들리니까 계속 좋아 어 잘 아라 좋아 éro 그럼 이어 한번 바람 불어요 너무 좋네.. 입술이에요 입술에 내가 뽀뽀 두 번 해줄게 태현이 눈물 나요! 중의적인.. 아니 잠시만요 여러분 민트 색깔이 있잖아요 저희가 어쨌든 콘서트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저희가 24곡 정도 해 네 어려워요 드림내는 계속 기절시켜서 이거 안 끝날 것 같은데 싸이크! 딱 돼! 나는 가져가야겠어 컴백 해주는 겁니까? 컴백이 중요해요? 중요하죠 특히 당신의 리모 의사면 남친 없겠네요 바빠서 군인이면 여친 없겠네요 빡세서 대답은 누가 하나 빡세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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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됐다니까 얼른 가 온 김에 도와줄게 난 굿보이니까 괜히 이상한 오해 받을까봐 그러지 무슨 오해? 아니 너 자꾸 남친 아니냐고 친구라고 해도 믿지도 않고 아 근데 이러고 있으면 그냥 빼박이지 그러니까 얼른 가 왜 아닌데 뭐라고? 너 그냥 친구 아니야 나한텐 특별한 친구야 나한텐 특별한 친구야 나한텐 특별한 친구야 아 입맛을 다져 와 지금 영화관 몇 터지는 건데 터지진 않고 저 재밌어요? 저 하나도 안 봤는데 그 시리즈 팀에서도 다 하나도 봤는데 이 순간에 그는 알았다. 그는 죽었다. bruh 있잖아 좋아하는데 나도 아니야 사랑하는데 차이다! 차이다! 차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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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웅규야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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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라쿤 라쿤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라쿤 키워서? 야 너가 더 귀여워 뭐야 야 너가 더 귀여워 브랭 오케이 태현이 영복 영복 알겠습니다 카드 렌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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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니? 내가 말하라고 저와요 말하라고 제가 저 말하지나요? 말을 말을 아 왜이래 말해라 내가 말하라고 아 나이 저와요 말하라고 제가 저 말했나요? 말을 말을 아기가 진짜 말이래 아시라 아시라 왜 이렇게 아시라 마이 미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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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 몰랐어? 네 아 미꽅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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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으 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